몰라 하시다가 지금 내가 뭔가 해야 될 일 내가 처리할 일 만나면 양심분석을 해보셔서 자명찜찜을 하시되 분석은 하시되 오버하지 마시라고요. 내가 할 만큼 하세요. 하고 또 몰라 하시고 계속 자명과 사랑의 몰라를 계속 하시면서 그때그때 자명한 대로 자명한 쪽으로 좀 더 움직이고 찜찜한 거 좀 더 피하시고 이렇게 몸을 자꾸 움직여 가시는 게 요령입니다. 늘 자명과 사랑 쪽으로 살짝살짝 몸으로 옮겨 가시다 보면 나중에 몸은 꽤 가 있는데 한방에 멀리 가시려다가는 자빠져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역량에 딱 맞는 만큼 해야지 그 이상은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. 오버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나는 안 알았는데 보통 종교단체 가면 보통 그래요.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. 나는 딱 요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교주님이 또 아니면 저기 성직자들이 와서 에이 그거 해가지고 안 된다. 이렇게 해야 된다. 무리를 하게 되죠. 그때 여러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. 진리로부터.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헛개비로 보여요. 뭔 짓을 하고 있는지. 속은 이미 황폐화되어 있는데 겉은 잘한다 잘한다 고살상주고 하시면 좋습니까? 이게 잘못되는 공부의 전형입니다. 힘을 더 빼세요. 진짜 자명하고 싶으시면 힘을 더 빼서 몰라를 하시고 그러니까 노력을 더 하시라는 게 아니라 힘을 더 빼세요. 몰라를 하실 때. 주무시지만 마시고 힘을 더 빼시면 뺄수록 깨어 계십니다. 잠만 안 자면 됩니다. 그러다가 그러면 사랑도 거기서 나와요. 내 힘을 더 빼면 남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. 그 힘으로 남한테 빨리 해주고 오벌하려고 하면 에고가 출동합니다. 그러면 안 돼요. 여러분 에고 출동하면 과해져요. 과열돼요. 이거 참나 하나 할 때도 에고가 출동하면 과해집니다.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몰라하세요. 판단 중지하세요. 자 편안하시죠? 그럼 거기가 참납니다. 이러면 일이 또 서로 얼마나 편해요. 몰라하세요. 괜찮으시죠? 아 여기 몰라라는 게 무지무욕을 말하는군요. 그러면 아니요. 그냥 내려놓으세요. 자꾸 경전이 출동해요. 아 몰라는 무상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? 아는 게 많으시면 몰라도 못합니다. 마찬가지로 몰라도 못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자명 분석을 어떻게 해요? 자기가 아는 게 다 출동해요. 그것만 좀 내려놓으시면 우리 안에 신성이 나오죠. 자 이게 주인공한테 맡긴 거죠. 신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맡긴 거고 끌어낼 수 있어야 진짜로 여러분이 참선을 하고 참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. 안 그러면 참선이라고 말도 못해요. 애고가 그렇게 치성한데 뭔 참선이며 뭔 참나와 함께 하는 길이며 참나한테 맡기는 거 차치하고 참나랑 같이 지내지도 못해요. 더 나아가서 맡겨야 되는데 착히 맡기듯이 참나한테 맡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. 힘을 좀 더 빼시고 힘은 한쪽으로는 빼시되 한쪽으로는 자명과 사랑을 확실히 챙기시는 이런 느낌. 그런데 애고가 오버하면 안 돼요. 일을 망친다. 애고가 중간에 나서서 자꾸 막 나대지 못하게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